안녕하세요 유튜브 앤 도이치 시청자 여러분들 텔러닙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빠르! 요즘 유튜브 사이에서 상당히 꿀을 빨리고 있다는 그런 게임 모바일 게임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이거를 꼭 빠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하는 이 게임 라이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제가 해봤는데 진짜 별거 없는데 진짜 쉬워보이는데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게임 100점 진짜 이거 내가 최고점수가 64점인데 여기 보이진 않는데 최고점수가 64점이거든 한번 시작한지 10초도 안된 계정으로 라이드를 즐기면 몇점까지 갈 수 있을까 기본 가로 한번 가보는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딱같은 게임들은 병딱같이 알고 병딱같이 펼쳐서는 병딱같은 영상 자 한번 해보자 일단 바로 튜토리얼인데 이게 좋은 점! 라이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이게 도는 거거든요 누르고 있으면 돌고 앞으로 가는 건데 이게 도는 게 상당히 크지같아 그리고 이렇게 뒤지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뒤졌는지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이렇게 해주거든 개띠꺼워 자 가보자 아 이걸로 안 한다니까 오늘은 기본카로만 할 거야 기본카 이거는 점수 아무리 높아도 편집 안 할 거야 편집 안 할 거야 이렇게 잘해도 안 해 30점 넘어도 안 해 30점 넘었으면 살짝 홀릴 뻔했어 아 이럴려고 일부러 넘었으면 안 됐으니까 넘으면 안 됐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켜놔보자 나 진짜 오늘은 이거 100점 찍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100점 찍을 때까지 안 나가 100점 찍을 때까지 안 나가 야 100점 갑니다 100점 갑니다 됐어 가자 저 남자 Belt 한 바퀴만 놀아 한 바퀴만 놀아 한 바퀴만 놀아 한 바퀴만 노는다 다다다다다 신중으로 흥믁 운경 musst 한 바퀴만 놓인다 한 바퀴 효 bom 이제 다 한 바퀴만 놓으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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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지금부터 숫자 세자 몇 번 걸리나 자 지금부터 첫 트라이인 걸로 지금은 이제 연습게임 끝났다 자 첫 트라이 갑니다 자 첫 트라이 아아앍 오케이 첫라인 가볍게 14점 와 이거 천천히 해 천천히 하나 이야하이 히 아 퀘스트를 해야 리바이브죠? 퀘스트하자 리바이브 못 받아야 되죠 이건 솔직히 나도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바이브 안 받으면은 힘들어 퀘힛 아아 그런거야 뭐야 이거 이게 왜 죽냐 오케이 잊어 여기서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저건 아니지 우트라이다 유트라인데 이거 내 기억으로는 드라이 가볍게 야 이제 이제 20점까지는 쉬워 아 오케이 6점 개꿀 빨았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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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이오 오케이 오 마이거 나 이거 처음에다, 어떡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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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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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서 껴서 껴준 다음에 야 에야 이게 지금쯤 내가 위반이머 위반이머 후 51점 51점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애소리하는 으악! 으악! 오케이! 으악! 으악! 아 아파갔다! 리바아이브! 리바아이브! 살려주세요 야 근데 이거 생크빈이가 리바이브하면은 또 다음 것도 그거잖아 이거 암마 어떻게냐 우리 진짜 마거든 자 자 아 이거 어떻게 깨! 아이씨 아 저기서 좀 답이 없어 아 이 점은 여기서 힘힘 힘 오케이 오케이 이 점 하나 둘 다 이 점 여기 가고 오케이 하나 야 야 리바아이브 그냥 그냥 가자 이거는 편하게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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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좋아 이 점 으악! 아! 오케이 지금 아 이거만 나오면 지랄이야 지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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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갑자기 또 네모 나오는거 아니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지나가면은 일단 70점까지 간다 70점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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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야 아 아아 아아아아악 리바이브 엄맘마 이게 어렵네 생각보다 이 쪽 이 쪽 어려워 이 쪽 어려워 쾅! 아아아아아아악 아 저번 아 저번 뭐여 도연이 아 지통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 뭐해줘야지 저거 그냥 운동사정 없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 그냥 죽여버려 와 저걸 죽여 어이 저 이건 살려주고 저건 죽여 아 죽이네 27툰 야 여기서 궁금해지는거 기본 안들면 갑자기 바로 100점가는거 아니야 지금까지의 그 모래주머니 메타로 갑자기 여기서 차를 개좋은걸로 바꾸면은 입점까지 바로 넘어가는거지 샵 오케이 돌아 돌리고 돌리 돌리 으허허허허헣 갑자기 이거 힘들게 깼더니 다음에 막 바로 네모 두개 나오는거 아니지 그러면 진짜 안된다 안된다 자 여기서 살짝 살짝만 오케이 어이씨 힘주면 안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저기요 아 저기요 아 화나네 야 여기서 한번만 좋은카 좋은카 있냐 레어 한번만 써보자 이거 왠지 좋아보여 갑자기 이거 썼더니 바로 100점가는거지 왜 왜이래 이거 오케이 어 좋은데? ㅇㅜ 우와 오케이 안중고로 기본카쓹시다 일단 다 야 2점 싫어하냐 리바이브 이거 여기서 리바이블이고 야 여기서 리바이블이 rockets 미친 것 아니야 23t 다시 빡겸에 타 빡겸한번 질間 지금 빡겸 이번엔 빡겸에 탑니다 RAM 뭐야 이거 2점만 먹자 안되네 2점만 여기서 2점만 오케이 34점 와이씨 이거 거지같은데 자 지나가지구 와암마 이쪽 오케이 오케이 2점 갑니다 하나 둘 그냥 박아버리네 그래도 사람이 한번 도전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거는 끝까지 가자 솔직히 이거 일단은 50점까지는 닥치고 하겠습니다 멘트 아끼자 멘트 아끼자 이거 멘트 아끼고 50점 찍으면 그때부터 아가리 독립해제 야아 방어해줘야지 돌리고 오케이 2점 돌리고 1점 아 야 조그맣게다 어떻게 들어주지 아 진짜 이번에 아무말도 안하겠습니다 아무말도 안하겠습니다 한바퀴 돌려주고 한바퀴 돌려주고 으앗 으앗 차 안바꿔 이러면 안돼 차 바꾸면 안돼 부정 켠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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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았어 이걸 살았어 이걸 살았어 밀어 천천히 리바이브 아직 있을지도 몰라 리바이브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진짜 아야야야야 뒤로가 뒤로가 아아아아아아아아 리바이브 설마 이거 한번 더 가야되냐 이거 맞네 오암마 자 일단 밀어 밀고 자 갑니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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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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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쉬워 점수 오케이 점수 2점 천천히 갑니다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막트 막트 아 이번에 만약에 70점까지 못간다 막트다 이거 사람 기빨리게 하네 70점까지 못가면 안해 뭐야 이거 8점 왜 나와 뭐야 2점 왜 나와 70점까지는 안가면 안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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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지 여기서는 막해 막해 그냥 왜 안죽어 야 왜 야 왜 일꺼지 이거 야 야 야 이건 죽어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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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죽어 야 이건 진짜 죽었다 죽었다 아 죽었잖아 이렇게 리바이브 죽자 빨리 야 야 야 이러면은 아이 뭐야 이거 뭔가 또 막 그런데 넘어갔는데 죽었네 한 번만 더 해볼까 아케 이 차 쓰레기니까 50점만 넘어가면 50점 안 넘어가면 안해 진짜 막트다 이번에 대충해 대충 개대충 개대충이죠 네 아이 죽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 걸로 아휴 라이더 오늘 라이더 한번 즐겨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100점을 넘어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1억점을 찍었는데 저 새끼는 막 10 10만원 질러가지고 막 2억점 되고 이러면은 막 그렇잖아 근데 이 게임은 뭔가 현질을 해도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가지고 친구들끼리 자랑하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어 어 자랑 게임인 걸로 어 나는 이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내가 원래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한 번 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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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멘트 치면서 막트 내가 이 게임은 못 하는 거 같아요 아 막트는 씨 이쁘게뿔 아멘은 여기까지 까이